처음 그 남자를 보곤 저승사자가 마중이라도 온 줄 알았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주 큰 건인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종이의 집! 한국파! 넷플릭스의 초 기대자 종이의 집 예고편이 뜨고야 말았습니다. 결제 시스템 변동 등 여러 이슈로 쭉쭉 떨어지는 넷플릭스의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역작이 될지 오늘 공개된 예고편 함께 분석해봅니다. 전종서 배우가 맡은 도쿄의 내레이션으로 예고편은 시작됩니다. 처음 그 남자를 보곤 저승사자가 마중이라도 온 줄 알았다. 그리고 한국판 교수 유지태가 등장하죠.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주 큰 건인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도쿄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듯 손에 피가 묻어있고 숨어있는 도쿄에게 교수가 찾아온 듯 보이죠. 이어서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JEA라는 공간을 안내합니다. 지금 기차가 JEA 공동경제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남북이 통일되기 직전인 가상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남북민 모두가 단단히 한 몫 잡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때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됐어. 아마 통일을 앞두고 있기에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남북한이 경제개혁 등을 준비하는 기관인 공동경제구역을 만든 것 같은데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분위기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선수 입장 씬이 등장합니다. 자 선수 입장 핑크머리 장윤주 스케일을 자랑하는 총격 씬 장윤주의 파격 액션 오빠 쓸데없이 타다가 대가리 빵구마 동예지 버스앤블 시행까지 크 이거지 이어서 조폐공사 직원들을 좌우로 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죠. 북조선 출신은 오른쪽 남조선 출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서로 잘못을 하면 그쪽이 벌을 받는 거디 그리고 협상을 시도하는 남북 합동 대응팀과 모든 게 다 손바닥 아니라는 듯 대응하는 교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인질극이 벌어지면 남북이 공동 대응팀을 꾸릴 거야.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통성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의 댐 장면, 금고를 털고 좋아하는 도둑들 도둑들 사이에 불신 장면도 나오죠.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니까. 이건 범죄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될 거야. 저렇게 교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애들아. 원작이 워낙 흥한 작품이라 리메이크 되는 게 살짝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완전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해서 달리 가면이 하회탈이 되고 남북 공동경제 구역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설정 변경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비주얼이 살짝 오징어 게임 느낌도 나기도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 관심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통일 직전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공동경제 구역의 비밀 그리고 그곳을 터는 한 명의 천재와 여러 명의 범죄자의 이야기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작품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작품이 나올 때까지 모두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럼 어쩔필름은 여기서 불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쩔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